확실한 게 쇼미 더 머니를 섹시하게 생긴 애들 무조건 좋아해요 약간 그 있을 전공이 클럽 좋아하고 약간 쇼미 더 머니? 힙합? 네 그렇죠 힙합 좋아하는 애들? 옷 스타일이 그런 애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었어요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쌀쌀해가지고 자켓을 벗고 대림 셔츠와 서스팬더만 착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홍대로 한번 빈티지 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우 차가 너무 더러져가지고 잠시 후 60km 신호왜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새차를 한번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거의 차를 거의 뭐 주말에만 쓰니까 거의 평일에는 가만히 놔두니까 새똥이랑 장난 아니에요 아 어 오 쇳동들 정말 오늘 홍대로 왔습니다. 홍대 그 참 주말이라서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. 이번에 홍대 그 빈티지샵 한번 탐방을 할 테니까 각종 아이템들과 의류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홍대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샵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죠. 빈티지샵 아델포이 안녕하세요. 아우 오셨구나. 그 쿨미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셨네요. 홍대의 유명한 빈티지샵 아델포이. 네 안녕하세요. 홍대 프리미엄 빈티지샵 아델포이 최인선이라고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아델포이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아 저희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 상품들을 한번 비춰보시겠어요? 여기 다양하게. 설치 종류. 그 다음에 매주시면 후드, 바람 맞이, 캐주얼 정장. 여기 바지 상품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모자 가방까지. 저희 뭐 장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 설명하기 많은데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첫 번째 홍대에서 자부할게요. 제일 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데 가면은 가격이 그냥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 다음에 뭐 특히나 대학생분들 중고등학생분들 비용적으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오시면은 제가 방송 보고 왔다 하시면은 바로 그냥 세일로다가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말로 안 합니다. 행동으로다가 바로 실천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양한 이벤트들 뭐 합니다. 이렇게 하는데요. 주고 이러죠. 이런 식으로 있고요. 보시면은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렇게 찍어드립니다. 툭딱 바로 그냥 3만원 딱 구매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서 10개를 모으면은 3만원짜리 하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득템이고요. 럭키박스 응모권 이게 무엇이냐 보여드릴게요. 럭키박스 럭키박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. 자 보시면은 위하위한 부분 보시면은 네 방첨일자는 뭐 11월 15일 수요일날 할 생각이고요. 보시면은 뭐 페이스북 거기에서 보시면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. 라이브 방송 생방송합니다.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중이고요. 여기서 쿠폰들 보면은 여기에 1, 2, 3등이 있습니다. 1등 되시면 이제 매장 이용권 5만원 그 다음에 2등 3만원 3등 만원이고요. 네 방문하시면은 세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하시는 이제 워크요요나 뭐 아 아메카지도 뭐 이제 같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트렌치코트 어 자 어디 갔냐 자 한번 찾아볼게요. 트렌치코트 느낌있게 어 런던 포그 어 런던 포그 한번 입어봐야겠다. 이름부터가 있다.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 이거 진짜 지금 날씨에 뭐 입어서도 괜찮죠. 뭐 춥다 해도 안 하면 두껍게 입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도 뭐 한번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입어보도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어봐야겠죠. 입어봐야 합니다. 한번 트렌치코트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던 포 클래식 싱글코트 사이즈가 딱 맞으시네요. 트렌치 싱글코트 키에도 맞으시고 거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요. 어 이걸로 이렇게 트렌치코트 싱글코트 버거리 빈티지도 있습니다. 컬러감이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저의 모든 상품 이제 세탁 살균에서 나옵니다. 그거 한번 또 그때 이거 멋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. 아 그쵸. US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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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죽인가? 네. 리얼입니다.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걸로 또 어 그쵸 이건 주인다. 되게 비싸게 주고요. 하나만 좀 체험이 맞긴 한 것도 하나 있어요. 어 이것도 멋있네요. 가죽 갱스터 갱스터 스타일 주제다 보니까 사이즈의 최대한 골라 오 잘 다 짜고 진짜 작죠. 이쁘 이쁜데 디자인은 진짜 잘나왔다. 이쁜데 바지 하나 바로 그냥 이런 것들 챔피언 챔피언 아 이건 챔피언은 제가 알기로 이 상품의 경우는 이제 일본판입니다. 일본판 구하기 어려운 일본판 그쵸 그리고 말하자면 저희 전부 다 가져오는 거 정품 다 취급합니다. 여기 보시면 폴로 후리스 뒷면이 아주 그냥 USA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앞에 폴로 이렇게 또 멋지게 올드스쿨 스타일인데 그렇죠. 젊으신 분들 또 숨으신 동물 셔츠 되게 센 것 같아요. 새 닭인가 뭔가 모르겠네. 하여튼 이런 동물 들어간 셔츠 느낌이 있게 나왔죠. 이런 것도 개성 선호하시는 분들 이건 느낌이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팀이죠? 다저스인가? LA 다저스 LA 다저스 누가 뛰고 있죠? 류현진인가? 류현진 선수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거 이거를 떠오르며 또 이제 하나 걸쳐가지고 경기장 LA 다저스 경기 있을 때 가면은 그냥 간지 바로 가죽 재킷 이런 것도 가격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싸다고 제가 자부합니다. 이런 거 USA 해가지고 1996년도 몇 년 전이죠?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이것도 진짜 가죽이에요? 가죽 다 리얼 가죽 다 가져왔고요. 전경 한 번 찍고 어 그럼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. 해 하던데 해. 그래요? 하던데 스페셜 에이커 폴로 에디션 칠로저스 프란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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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이렇게 좋은 거에요. 그렇죠 요즘 예전에도 그렇지 공원 가거나 데이트하실 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폴로 상품도 이렇게 오 나이키 나이키 패딩 어 이거 여자들 입으시겠다. 에이 여자분들 튀는 거 좋아하시는데 미 썼으면 별로지 않을까? 약간 폴로우팩 약간 약간 저는 약간 거기에 오히려 그런 어디냐 옷 살 땐 뭐다? 아들포이 옷 살 땐 아들포이 이렇게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크루미님 크루미님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. 페이스북 페이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네 저희 핀티샵 아들포이 이용하시는 온라인 분들도 이거 동영상 보시고 이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이오 하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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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러 wr 하예 하예 삶 하이 하 건물이 하네 저녁 뭐 먹을 거야? 동영상 그리고 여기요? 그걸로 간장을 먹어요? 저도 복귀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가지고 좀 있다가 응 순대국 어때요? 형님? 응 순대국? 나 어제 소떼꺼 먹었는데 아 진짜요? 아직 안보고 있나? 그럼 뭘로 먹을까요? 우선 취소가 되면 생각을 해보자 취소 보스턴 클리어 선글라스입니다 보스턴 클리어 워크 헤어스타일 브이로그 영상 편집이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이번에 후배 샵 가게랑 갔다 왔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네요 후배가 카톡이었는데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자체 소리가 나와도 괜찮은데 매장에 광고형 TV들이 소리가 안나 매장 소리를 켜야 돼서 편집할 때 자막 세부적으로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의 음악 위주로 해야 해서요 후배 카톡이 켜왔네요 자막 입력하는 게 가장 빡세거든요 완전 깃빨리더라고 그래도 부탁하니까 열심히 또 편집을 해야겠죠 아... 아쿠